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아 지금 씽씽이 어 씽씽이 3,4,5호기 드디어 모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뿔뿔이 뿔뿔이 지금 이거 태밍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의 다 돼갈 때쯤 이제 녹화 들어가는 거고 어 얘 끝나면 이제 지금 요새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접수가 들어와서 요새를 보러 가겠습니다 다른 동네 입 닿기 전에 빨리 말하고 좀 더 많이 말하고 최대한 많이 웃기고 빨리 사망아 넌 노력 안해도 돼 노력하려고 하지마 너는 아 그냥 난 대충할 때가 웃기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이미 모든 게 지금 극대화돼있어 아 예능에 최적화 어 어 난 시청자 모두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좋은 거 좋은 거 맞죠 아 근데 애기 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주변 사람들이 개그맨 한번 해보라고 아 진짜 그 정도였어?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냉철하게 만들어줄게 사망아 너는 딱 예 아유 아유 실수 실수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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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 부러졌어요 지금 아 진짜 쟤 다 부러졌어 모습 아 진짜 실수가 손이 미끄러져서 아유 실수했네 깜짝 놀랬고요 지금 아 실수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 폭탄 줄까? 아 주지 마라 주면 안 된다 주면 나 터진다 여기서 아 아 저 한 칸짜리에 가둬놓고 폭탄 터지고 싶다 너무 한 게 아닌가 나를 경계하라고? 내가 뭐 한다고 아 얄밉다고 얄밉으려고 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 가빠 부술때 개빡쳐 진짜 아 나한테 3개 부었다니까 사망에 한테 가빠 브레이커다 내가 오늘 다닐때는 중가빠랑 그 메인가빠 갖고 다녀야겠어 서브랑 메인 어 진짜 가능하면 다음 시간대 무슨 신고대가 때 술을 탔 던질 때 웃으면 그건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죽는 게 제일 빡치지 진짜 아니 서브에 튕길 때가 그 30분에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최소 여기서 튕기면 진짜 난리나지 여기서 우리 누워있는 거야 그냥 그냥 우리가 다 털리는 거야 그냥 그냥 그대로 볼수록 악어 같네 나의 기자라고 테이밍 시켜라고 아직 21년째 우리 엄마도 나의 테이밍 못 시켰는데 그게 가능할지 어머님께서 아이디를 안 돼 뒤에 동생 있어? 예 동생 어디 안나가? 지금 10시인데 왜 나가 지금 10시인데 지금 10시인데 여자들아 10시인데 보내려고 하네 10시 오늘 여자들στε 오우 야좋다 구습 우아 드디어 우와 nail 일러스트 봐 지렸다 하나도 안 닮았다 가자 과자 오오 깜짝이야 우와 위험 있다 형 그 안장 어떻게 만들었네 형 쌔장 내려 으흐흐흐흐흐 우와 안장보세요 아니 이런거하고 차원이 다르네 아니 이거는 이렇게 좀 뭐라그랄까 오토바이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자 마모라 타 가자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고 가자 이야 갑시다 와 시점이 사람이 그냥 개 작아지네 우리 먹을거 친구가 아니지 먹을거 가면서 가면서 구워먹고 가면 되지 아 그 나무하고 타니까 아 이걸 타고 가자고 지금? 아 이걸 타고 지금 요새 보러 가자고 그치 그정도만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가자고 가자고 와 지진나는거 보소 지진나는거 보소 나 배고픈데 그니까 아까 골 구운거 없어? 그럼 가는 길에 잡아서 거기서 골 구워먹자 똥쌌다 어 근데 얘가 밸런스가 좋은데 어 괜찮더라 잠깐 타봤는데 와 얘는 잠기지도 아 잠기네 속도도 좋고 어 괜찮더라 개쩐다 아니 티라노 아니야 형 잠깐만 가장 중요한건 안했어 어? 뭐에요? 저기 그 이름 안 지워줬어 얘 아 맞다 뿔뿔리 빨리 이름 지워줘 이름 아 잠깐만 가만있어봐 안떠해 아래쪽이 뜨는거네 너무 커서 이름을 아이고 뿔 아 이 와중에 또 송사리들이 전사하셨다고 잠깐만 아니 거기는 요새인데 왜 자꾸 전사하세요 아니 송사리님은 왜 이렇게 방풀을 많이 당해? 그니까 나보다 더 많이 죽는게 아닌가 됐다 됐다 얘 손 귀엽다 진짜 얘 어 손 진짜 귀엽다 어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아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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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셋에서 타서 죽이자 저거 공룡 아 근데 우리 식량 걱정이 아니 공룡 찾아서 그런지 이거 잡자고 앞에 공룡 한마리 있어 얘네 자꾸 딴데 보냐 근데 왜 뭐 있나? 나한테 관심있는거 같은데 사주경계 아나? 사주경계 저기 엄마 자라? 이 엄마 못봐 이제 아 가자 캐드리블 이거 잡아먹자 뜯어먹자 이거 어디 이거 어 잠깐만 공격간다 공격간다 뜯어먹자 뜯어먹자 어우 와 붙이는 것 봐 얌얌 와 죽었다 아 나 우리 팀 공격할까봐 무서워 죽겠네 괜찮아 어 잠깐만 내렸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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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 왜 내려 아 얘 치니까 내려지네 빨리 타 빨리 타고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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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꼬부기 꼬부기 근데 송사리님 머나? 집 어디서? 조금 걸려 조금 어 잠깐만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 맞네 에에에 Kazoo 저 사람 앞에서 보여 주자 으으으으으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무섭겠다 진짜 여보세요 한국인이세요? 한꼬 얼른 한꼬 얼른 아 한국인이세요? 예예예 예 어디 안녕하세요 BJ인데? 앞에 BJ 붙었는데? 아 BJ세요? 몰라 앞에 BJ 붙었는데? 아 예 말이 안 들리네요 아 비아인가? 흫 BJ인가? BJ야 BJ 안녕하세요 Q와이 안보이면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돼요 아 예예예 아 예예 마이크가 잘 안되시나보네요 예 아 저흰 뭐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요 예 그냥 한번 근처에 있길래 한번 예 여기 사시나 해서 와봤어요 어여어여이씨 그러지다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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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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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쟤 배고파서 가요 어 방금 위협 제대로 했다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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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서 도망도 못 가셨잖아 지금 아 나 진짜 쫄면 못 움직이는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 저기 말해주시네 어 어 나 한글 한글을 그냥 막 쓰기 싫은데?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라고 불 좀 붙여볼까? 여기서 이제 고기 좀 꿀까? 어 이거 을진이 거다 이거 아 아 그래? 어 우리 여기 경비가 또 여기 또 쓰라고 또 깔끔하게 또 지워놨네 야무지다 야 이틀 전 나란히 여러분 이끌어졌네 아 야 이거 하나 타고 다니니까 야 사람들 거의 어 지렸다 지렸어 진짜 멈추어 그냥 아예 멈춘다 그냥 보면은 아 나 옷 안 입어서 더 멋지다 약간 카우보이 같지 않나 서부 뿔뿔이는 데미지 올릴까? 어 그럴까? 야 뿔뿔이 피가 400이여 스테미나 300에 대박이네 얘 형 티라노 지금 잡아야 돼 이 정도면은 얘가 이 정도인데 뿔뿔이 데미지 올리자 뿔뿔이 무조건 올공 올공 어 뿔뿔이 올공 가자 잠깐 뿔뿔이 고기 아 고기 18개 들고 있네 뿔뿔이 야 우리 씽씽이들 고기 있나 봐봐 나 내꺼 볼게 아 내꺼 내꺼 아니구나 아이 내꺼 야 야 야 씽씽이 고기 있어 8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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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있나? 어 얘도 있다 얘는 맞네 얘 맞네 씽씽이 설정해놔야겠다 패시브로 됐다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나 팔이 없는 거 같아 그냥 형 어 저기 얘 팔 왜 이렇게 아 티라노는 뭐 닌자야? 이러고 뛰어 왜? 티라노는 그래도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도 나와있지 얘는 거의 지금 어 헤엄치는 각이야 지금 어 박찬 수영할 때 같은데 느낌이 어 지금 왜 이래 지금 팔 왜 이래? 약간 뭐 어디 나가고 싶은 본능이 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지금 스키점프 자세인데 스키점프 자세 그니까 어 지금 어 점프하러 점프하러 가는 거 같아 지금 딱 스키점프 자세 이거 스키 딱 야 간지다 와 이거 다 흔들리는 거 같아 야 이러고 이러고 나한테 누가 온다 그러면 나 진짜 쫀다 나 진짜 어 오 저런 속도로 뛰는데 어떻게 그 도망을 가 진짜 뒤통수 뜯을까봐 그냥 개같은 거 아무것도 못하지 개무섭다 진짜 아 우리가 때려서 불구된 거라고 아닙니다 군대 안 가고 좋네 하하하하 저거 진실인 거 같아 야 저거 진짜 군대를 앞둔 사람만 할 수 있는 드립이다 진짜로 어 어 간절함이 묻어나시네 야 진짜 야 야 두명이 뿔뿔이 타고 한명이 티라노 타고 오왕이 타고 가는 거 간다고 생각해 아아 그러다가 나중에 한명 더 멤버 뽑지 위에 레이더로 토르크막토 한명 딱 타고 가겠어 아아 아아 그러고 진짜 딱 전진하면은 진짜 아 아아 아 티라노 타임이 6시간 맞먹으면 제가 내일도 뽑아옵니다 여러분 눈형한테 6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맞먹으면 형 이상하게 시간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 이렇게 넘칠 수가 없는데 어디 왓구청 서버 여기세요? 왓구청 서버 어디신데 이 서버 아니신 것 같던데 아니실 텐데 왓구청 여기 서버시면요 이미 그 방송 지금 제가 방송시킬 수 있어요 지금 예 가서 물어 뜯으면 됩니다 저희 셋이 그렇죠 가보라 아아 하면서 깔끔하게 시청률 빼와요 지금 가보라 안다 하면서 바로 앵강 잉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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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용은 뭐 2시간 30분이면 막 뽑아요 잉용을 그리고 동전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 지금 어 계속 felt chap 잉용 그래도 음 그러시구나 их 고기 엄마가 가져가 빨리 나 6개 있으니까 더이상 안 가져가야 되거든 아이구 소우니 미끌어졌네 저도 5개만 챙긴 거 아니다 나 챙기고 근데 지금 바로 먹어야 돼 지금 챙길 것도 없어 저기요 예 보기 좀 시프트키 누르시고 가져가세요 전체 옮기시지 마시고 그... 이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전 시프트키가 없습니다 나 진짜... 보기 좀 나누세요 진짜 무슨 올로 가져가 다 가져가 어느 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둘 다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키보드 한 개 사면 시프트키 두 개만 보내주시면 안 되나 거의... 갈아서 어떻게 끼시려고 거기다가? 아 예 그 두 개만 있으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스펠링키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프트가 없어서 여러분 영상 하나 만 개 넘겨 만 명 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망의 키보드 하나 사주겠습니다 기계식으로? 어 어... 아니요 아니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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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영상 만 명 보면 만 원이에요 어... 어... 이거 브로크한다 브로크 뭐야 나만 보이는 건가? 아 나만 보이는 거네 뭐가 공룡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 누가 뛰어 얘가? 얘 꿀뿌리 꿀뿌리? 꿀뿌리? 아니요 제 싱싱이 아... 아... 싱싱해서 그래 괜히 뻘쭘하다 싱싱해서 그렇다고? 이러니까 국장님한테 욕을 먹었지 모범생이라고? 아 진짜 잠깐 마모라 나 이거 줄게 이거 이거 먹어 약간 연대나 고대에서 먹기 개그가 아닌가 이거 이거 열매 다 먹어 봐 그냥 후루룩 들이켜 세 개를 아 근데 열매 많은데? 다 먹어 다 다 먹으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먹는 거 많이 찾아라 아... 남겨둘게 그냥 나 지금 지금은 거의 풀 체력이야 아 그러면 그냥 다 버려 그러면 버려 그걸 무게 많이 나갈 그 열매 생각보다 많이 나가 그냥 고기로 고기로 그냥 들고 그냥 고기로 형 근데 무슨 열매를 무슨 백 개를 갖고 다녀? 아 아까 전에 그 뭐 안으로 네크로 열매 뽑느라고 아 미쳤네 열매를 그냥 버려? 안 먹어? 어 버려 버려 난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아니 어차피 지금 고기 굽고 있잖아 아니 그래도 고기 몇 개 안 남았어 그래 응 건너편 가서 고기 좀 구워 가져올까? 그럴까? 짜세 잠깐만 여기 메가로드 나오는데 아니지 에이 설마 가닥 혹시 싱싱 없으신다 여기 메가로드 나오지 아 여기 메가로드 나오는데 아닌가 한 마리 나오는데 내가 한 마리 여기 딱 들어가서 나오면 사람만 나오는게 아닌가 잠깐만 잠깐 우리 뿔뿔이 나도 뿔뿔이 뿔뿔이 지켜 근처에 고기 없나? 아 뭐야 이쪽에 아마 이쪽에 있을텐데 여기 또 여기 또 왜 또 공룡이 시가 말랐지 아마 이쪽에 있을텐데 아이고 아이고 개졌어요 어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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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졌어요 개졌어요 개졌 개졌어요 개졌어요 죽어 죽어 키가 안다 키가 안다 키가 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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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는 저렇게 작은 애들은 못 죽이겠다 키가 안 돼 물었다 물었다 아 이거 반대편에 사람 집 있다 불피고 갔네 야 이거 타고 가니까 진짜 위험 있다 어 거기 있다 이 안에 훔쳐가야지 뭐가 있다고? 반대편에 누가 불집혔는데 고기 훔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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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샷 나이스샷 나이스샷이구요 고기 여기 4개 나왔어 4개 아 쟤 튕킨 튕킨 나오죠 잘못하면 4개만 들고 가까 4개만 들고 어 들고 가던지 하자 어 어차피 불가 어차피 불가 불이 꽉 차있네 그래 그래 어 가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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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야 이쪽 갑시다 야 우리 문 닫았지? 어 닫아 닫았어 공룡 공격모드 해놨지? 안에 고기도 안친 해놨던가?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안해놨던거 같은데 하나도 안해놓은거 같은데 이거 저기요 아 튕겼다 아 뭐? 뭔바? 너 튕겼다고? 아 갑자기 튕기네 아 미친 아 나 들어갈 수 있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아 업데이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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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업데이트 때문에 또 튕기네 업데이트 때문에 내가 못참 어 사망아 야 야 얘? 어 얘 누웠다 얘 누웠다 형 잠깐만 이거 타나? 안타지? 어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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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안타 근데 이게 패치가 됐는데 사람 타는거 생겨가지고 옆에서 점점 익어가는 느낌이다 야 너 색깔 어 설마 곽 점점 검해지는게 아닌가 아 거의 진짜 구운 초콜릿이다 아 근데 오늘 진짜 프레임 좋은데 이거? 그니까 어 그런거 같아 아 이거 장난 아닌데 갑자기 프레임이 좋아졌는데 거의 노비신 이거 뜯어먹고싶다 이거 사망이 아 그니까 그 안에 고기를 왜 놔두고가서 어 어쌓 어 어쌓다 여기 아하하하 제발 들어가져라 여러분 코리아 서버2 제가 부탁해서 만든 저희 서버구요 사실 조마문 서버에요 거기 저희 나중에 갈수도 있구요 거기 가서 어 이제 진정한 신세계의 신이 되겠습니다 신세계의 신이 되는거다 거기서 이제 딱 깝친다 바로 벤 어 진짜 전치작년 그 서버가 서버가 저희꺼에요 사실상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지 거의 데스노트 갖고 프리저 행사하면서 사는거지 어 님 깜 노노 벤 그러지 사설 서버를 사설 서버를 10만원 주고 사셨대요 사망아 들어오고있어?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시지 또 서버 풀 뜰거 같은데 빨리 들어와 내가 보다 뜰거같아 맞지 잠깐만 저 불 뭐야 어디 그 아까 제 고기 훔친데 아 야 야 저기 사람 있잖아 아 아니 상관없어 형 왜 대놓고 우린지 의심하겠네 지금 어? 의심하면 뭐 어쩔건데 어 불쌍요 고기좀 좀 고기좀 좀 레벨을 웬 아 얘가 레벨을 웬였나보다 내가 내가 데미지로 레벨이 데미지 아 가만 있잖아 얘 눈도 안보이다 눈도 너무 작아 얘 와 데미지 조졌다 형 데미지가 형 10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18씩 올라가 17씩 와 오진다 거의 위업하는 거야 데미지가 잠깐만 이거 타고 한번 저기 갔다 가볼까 저기 위업한다고? 어 소리 장난 아니겠다 소리 어 거기 흔들린다니까 화면이 얘네들은 안 흔들린데 그거 타고 다니면 흔들려 하 사스카 빨리 접속해 사망아 하 사스카 역시나 한국인이세요? 아까 고개 훔친 거 못 봤다고 아까 저쪽에 누가 고개 훔친 거 도망친 거 봤다고 애죠 아까 아까 그 사람이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분이야 조졌다 저쪽에 누가 고기... 고기 훔치고 뛰어가는 거 봤다 해줘 아 진짜? 그렇게 얘기해줘 빨리 아하 반대쪽으로 갔다고 얘기하라고 우리 보고 누가 고기 훔친 거 봐서 이쪽으로 왔다고 아 미친 자기 집 털리는 거 멀리서 본 거야? 이 분에 빠지면 죽나? 아니 저 형 형도 인성 왜 그래 또 저 형 원래 저랬다니까 사망이 어디 갔지? 형 사망아? 형지 물에 빠트렸잖아 내가? 내가 들고 있었는데 사망이 사망이 어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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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아도 어디 갔니? 이걸 논형이 내가 어떻게 사망아도 어디 갔니? 나... 날 모르지 다시 태어나면 여기 낑겨 있는 거 아니야? 그 포세이돈처럼 물 속에서 갑자기 빡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진짜 아니 그 신체가 갑자기 날아가는 것도 안 보이니까 어 아니 근데 머리끄댕이 잡는 건 봤거든 어 나도 나는 근데 그 다음에 형이 물에 있는 걸 봤어 형 알리바이네 아니야 딱 말해 형 도대체... 뭔가 뭘 발견했지 형 이 장소에 그런... 아까 전에 난 명치 때리고 싶다더니 그니까 이런 식으로 난...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후진을 못 하냐 아 진짜 뒤로 안 가지니까 후진이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해 우리 여기서 튕기면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지 서버가 튕겨자 어설피 다 찢겼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러네 다음받 화질님 별풍선한 게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게이드 이군 나는 상관없는데 컴퓨터 좋아서 본인들 나 챙기세요 예 근데 저 시체 어디 갔습니까? 아 서버 튕겨서 그럴까요? 튕겨서 그 자리에 튕기면서 시체가 사라진 거죠 버그겠지? 게비쿤? 내가 니 머리끄댕을 잡았을 때 서브가 튕긴거지 아 지금 다른 분들 지금 테러를 많이 당하시나봐 여러분 저희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예 저희 제발 살름만 주십쇼 저희는 심지어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비굴하냐 이 정도로 제가 잘해주기 때문에 템이 필요하면 차라리 뭐 정말 뭐 쳐들어오고 싶으면 얘기를 하세요 나눠주니 어느정도 줄 수 있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 마무령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지금 위치 여기 사람 묻어났으니까 원피스도 아니고